지금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카드를 만들어보는데요. 정말 세밀세밀하게 해야 되니까 참 어렵네요. 크리스마스 모양을 그리고 있어요. 카드 만들거니? 자연주의들. 크리스마스 모양을 이용해서 트리를 직접 동의를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크리스마스 모양을 해야되네요. 자연을. 그냥 크리스마스 모양을 해야되네요. 크리스마스 모양을 해야되네요. 크리스마스 모양을 해야되네요. 해요. 크리스마스 모양을 이어야 되기 위해서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